알람감 모르겠습니다만 알람감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화수 알람감올라를 외쳐준 경남도민 여러분 이렇게 알람감올라는 시민 여러분 목소리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MBC 경남 창사 5주를 맞아 특별히 뽑아봤습니다 경남 도내 18개씩은 소식을 제비처럼 물어다 준 효자지역 상금은 없지만 영광은 쏠려드립니다 첫 번째 동메달의 영광은 3일마다 한 번씩 소식을 전해준 김혜씨가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경남 대구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알람감 올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김혜의 시민들처럼 다양한 소식 많이 보내주세요 알람감 올라 알람감 올라 알람감 올라 이어서 은메달의 주인공 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 빙상장 관람 빙상장에서 길거리에서 경남 도내 최다 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다채로운 소식으로 알람감올라를 채워주셨는데요 도전하세요 수상소감 들어보실까요 경남 대구 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이 알람감 올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알람감 올라는 우리 창원에서 책임이 되겠습니다 알람감 올라 영광의 금메달은 거창굴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살아있는 영상을 자주 제보하며 알람감 올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장 여러분께서 알람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거창군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영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영상들로 제공할 계획이니까 경남아 사랑의 프로그램에서 더 좋고 멋진 프로그램들을 우리 경남에 공급을 해서 행복한 경남 만드는 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경남 창사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MBC 경남이 우리 시청자들을 많이 사랑하듯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MBC 경남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알람감 올라 이렇게 또박또박 들으니까요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 김해 거창 창원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MBC 경남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잠시 후 저희가 생생 경남에서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일 배송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지역 18개 시골의 소식을 짧고 굵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한양 서상면 대남리로 갑니다 한양 대로마을에서 이번 주말 제1회 호박축제를 엽니다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키운 호박터널을 걸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통영입니다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9회 이순신 장군대 제2 대회를 기념해서 사전에 국민들에게 그리고 요트 선수들에게 수상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요트에 대해서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로 코에테를 맡고 있는 이순신 장군대 코치 요트 대회는 아시아 3대 요트 대회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요트 대회가 되겠습니다 일반 강좌는 9월 5일, 토요일,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9월 20일, 일요일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31일에는 따로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얼마든지 신청을 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료는 2만원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기념품과 충식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해만 보이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문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요트를 체험하게 되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자연의 품 안에서 같이 바람과 바다와 함께할 수단점이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 김혜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실자신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9회 김혜시장배 경남도민 바둑대회에서 참가자를 찾습니다 신청은 9월 18일까지, 대회는 9월 20일입니다 이상 언제나 자신있는 뉴스, 알람가 몰라였습니다 Lilian의 출연